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김정은은 당신을 속이고 있으며 그가 권력을 쥐고 있는 한 북한의 비핵화는 불가능하다. 12월 10일 날 미국의 와신또포스트가 북한의 고위급 탈출자가 트럼프 대통령에 보낸 7페이지에 드는 장문의 편지에서 인용한 문장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고위급 탈북자의 편지입니다. 이 탈북자는 1년 전에 북한을 탈출했으며 현재 가족과 함께 미국 내에 거주하면서 미국의 정부기관들에게 주요 자문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미국의 국가안보 관련 부서에서도 잘 알려진 그런 인물이라고 합니다. 그의 편지는 백악관의 관계자들에게 이미 전달되었고 그 편지가 직접 대통령에게 전달된 것은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이 고위급 탈북자는 장문의 편지에서 몇 가지 점을 분명히 합니다. 첫 번째 김정은은 당신을 속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을 속이고 있다. 두 번째는 북한은 핵무기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편지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김정은에게 핵무기는 자신의 생존과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를 지키고 자신의 지배 아래에 남한과의 통일을 이룰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다. 아직도 적과 통일을 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세 번째 더 완준한 대북 제재가 행해져야 된다. 현재 북한은 관광 수입과 해킹을 통해 가지고 연명하고 있는 실정이다. 네 번째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효과적인 방법은 광범위한 체계적인 심리전이다. 이 방법은 핵폭단에 버금가는 효과를 낳게 될 것이다. 다섯 번째 북한의 한반도 비핵화 주장은 핵무기를 운용할 수 있는 주한미군과 주한미군이 소유하고 있는 전략자산 철수를 통해 자신들에 대한 핵 위협을 없애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북한의 비핵화가 아니고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부분에 이런 깊은 엄보가 숨어 있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북한의 엘리트들이 김정은을 대체할 수 있도록 심리전을 펼친과 동시에 필요하다면 북한의 핵실험 장소들에 대한 선제 타격이 필요하다. 그 안에 고위급 탈북자가 인용한 한 가지 사례는 뛰어난 사례는 이스라엘은 2007년대 북한에 이에서 건설된 시리아 핵시설을 파괴한 적이 있다. 이런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의미와 시사점입니다. 30년간 노동당 고위 간부로 인한 인물로서 이 편지를 쓴 사람은 편지의 시작에서 이런 말로 분명히 현재의 비핵화 노력을 평가합니다. 지난 2년간 미국과 북한 사이의 비핵화 협상은 실패했다. 바로 이런 생각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조언을 담은 편지를 쓰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번 와신또포스트의 기사를 대하는 국내 각 신문들이 좀 다른 시각을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조선일보의 기사 제목은 고위급 탈북자 트럼프의 산 김정은 문재인이 당신을 쏘겠다. 이렇게 타이틀을 뽑고 있습니다. 중앙일보는 트럼프의 한 탈북자의 편지 지금 김정은에게 쏟고 있다. 이렇게 뽑았습니다. 뉴데일리 시문은 트럼프 당신은 김정은과 문재인에게 쏘았다. 이렇게 탈북자 경고 이런 타이틀을 뽑고 있습니다. 탈북자 편지에는 분명히 김정은과 문재인이 트럼프를 쏘겠다는 표현이 나올까. 호기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7페이지를 꼼꼼히 읽어보니까 편지의 2페이지 끝부분과 3페이지 첫부분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김정은은 북한의 비핵화가 아니라 한반도의 비핵화에 서명하였다. 싱가포르 정상회담은 물론이고 판문점 정상회담과 평양 정상회담도 그랬다. 문재인과 김정은은 두 사람 모두 미국 대통령을 쏘겼다. 문재인 앤디 김정은 Tricked the President입니다. 그러니까 쏘겼다는 거죠.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김정은 이름 앞에 문재인이라는 이름이 먼저 들어갔다는 겁니다. 문재인과 김정은이 트럼프를 쏘겼다는 겁니다. 특별한 의도가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북한의 비핵화가 아니라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것은 북한을 돕는 일이죠. 한반도 비핵화를 사인한 겁니다.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만 쏘긴 것이 아니고 또 대한민국 국민들을 쏘긴 것이죠. 김정은이 비핵화할 의도를 갖고 있다 이런 의사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해서 북한에게 핵뿐만 아니고 미사일 개발을 완성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한 사람도 문 대통령이죠. 또 북한에게 외교적 성리를 가져다 주고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는데도 기여한 사람이 문 대통령이죠. 한마디로 대한민국을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놓이도록 그렇게 만드는데도 문 대통령이 선이건 악이건 간에 기여한 것은 분명합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과 김정은은 미국 대통령을 쏘겼다라는 그런 표현은 와신또 포스트의 12월 11일자 탈북자의 편지의 2페이지와 3페이지에 걸쳐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만 쏘긴 것은 아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국민들이 지난 지방선거처럼 평화가 왔다는 그런 선전선동에 다시는 넘어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사실을 착하게 볼 수 있는 국민이어야 되고 선전선동과 이런 부분에 휘둘리지 않아야 되는 그런 국민들이어야 되는데 그런 점이 항상 걱정하고 또 불안함을 앙기다 주는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입니다. 깨어있는 국민이 자유와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TV